현중 businesses 아 뭐라구요? 간만씩 태몰됐다고요 미드라이너? 아...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지금 떠오르고 있음 형 다시 떠오르고 있어? 다시 떠오르고 있음 네 트날은 잘 해 확실히 야 근데 트날한테! 나 이전에 나랑 서포트했었잖아 네? 머리동 다 보시고 있어요 제가 트날이 저 그때 형님 그거 스마트 컴백 그래 탑 아! 너 서포트한 적 없어? 없어요 아 아닌가? 저 때가서 2대0으로 상금 탔잖아요 14만원 다리가 진짜 잘해 야 근데 무조건 내가 볼 때 뱀 무조건 그 나올거 같은데 아 저 요즘 팔살이 생겼어요 괜찮아요 근데 뭐야? 뽀삐 할 줄 알죠 뽀삐? 갑삐 갑삐 할 줄 알죠 존나 생디 요즘 존나 생긴 한데 뽀삐 할까 그러면 어? 뭐야 같이 돌리고 있어 트런들 다음으로 자른게 갱풀이어서 아니겠지? 갱풀 밴당하지 않을까요? 밴당하겠어 아무래도 철거형 제가 저 도파솔길 땄어요 빅토류로 그런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죠 형 그렇게 따지면 나도 이 용어 잡아봤어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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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쪽 티어 어딘지 봐봐 낮을걸요 그래 우리가 막내 그래도 다이 아프면 되지 않을까? 야 알겠지 근데 갱풀 트런들 뱀데도 어차피 탑은 요즘 버스메타야 상관없어 어 목소리 존나 좋아 요즘 탑이 캐리 메타 아닌가? 탑이요? 여러분들 분당 11개 먹으러 룰루 같은거 나와서 버스메타인데 요즘 연습은 실전처럼 트론을 어차피 밴드니까 안해요 아 이런거는 비니얼 열어놓네 열시 시작합니다 론의 멸망전 대가리에 무효를 잡겠습니다 시벌새끼 딱 상대 럭스 누군지 모르겠어 야 다이아티어 맞지? 잠깐만요 그래 보자 앞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죠 상대 다 얼레인데요 어? 전시즌 플래티넘 전시즌 플래네 일단 원딜러가 전시즌 다이아에요 오 전시즌 다이아 오케이 좋았어 잘 만났어 형 제가 러너를 방금 봤거든요 거품이 심해요 누가 러너? 야 맞지 절대 다이아 실력 아니지 다이아 실력 아니에요 형 적어도 하여 내가 지금 나랑 무기 이제 만식이랑 무거랑 똑같네 플래티넘 5 한 골드 4정도? 그러니까 나는 근데 다이아티어 떼잖아 플래티넘 2 그러니까 내가 아무튼 내가 더 잘하잖아 그쵸 오케이 왜왜왜왜 이렇게 찧어 보여요 쿠럭이 많아서 다들 좋지 조사해 보도록 하죠 나 서포시 내가 질장 질 넣는 거보면 알거야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인지 하하하핳하하핳 흠 놀라지 마라 누나야 왜요 왜요 놀라지마 놀랄 수 있어요? 놀랄거야 깜짝 놀랄걸? 깔끔하게 6개 정의 구현 가져오놓고 상대 정글 2랩 찍었어 이거 먹고 손님이다 우리 그 후퇴가 니가 오더를 다 해야돼 네 알겠습니다 오더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처럼 깔끔하게 3랩먹고 탑 말게요 탑 문헌님 저 치즈 잘 먹죠 네네 때밖게 안 치셨네 미친다고요? 절대 그런 일 없지 야 이거 안 먹는다 이거 네 아마 이거 먹고 갱할 수 있어요 미드나 바텀 바텀 갱할 수 있어요 문단에 바텀 갱할 수 있다 네네네 돌아서 돌아서 지금 이거 될 것 같은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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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호지는 클라스 벗어 바로 들고 칠까요 네 밀어드릴게요 막타 제가 안 먹을게요 네 먹어도 돼요 근데 그럼 바로 어 까비아 깜짝 빼야돼 빼야돼 형님 초반에 약점은 초반에 잘 못 쏠거에요 아 그래? 쟤네네 탈퇴제는 좀 본격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오피 노플 형님 피보면 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뛰인 것 같아 아무리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라인도 많아서 저 이거 먹으면서 따이브 봐 드릴게요 따이브 보고 이거 개운 것 같은데 상대 정글 아직 안 보였죠 네 한 번도 안 보였죠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저 테디 코코피 틀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야 철거에 이익고 있어 CS 아니 아구 찔러볼게 탈 실버라니까 가 실버? 미드 노플 혼자 해 여기 미드 노플이 어 미드 노플이 지금 이거 제 좀 어 여깄다 에코 여깄다 에코 유령 오 나이스 나이스 와 잘해 그 역시 혼잔다니까 와 와 호지님 제놈바가 잘해요 님이 잘해요 님이 잘하네 와 플라스 보소 혼자서 다 터뜨려 야 스펠일도 되게 진짜 우사하고 야 그리고 쿼트가 규부 이런거 하거든 니달리 아 규부 니달리 걔 요즘 니달리 안해요 알피지를 존나해 알피지를 제가 한번 더 봤기 때문에 알지 알피지 존나하네 지금 존나 많이 하겠습니다 와 에코 아까 여기 있었어요 정불이 다 터뜨리네 저희 뱀 뭐여야 돼요? 할 때 니달리 뱀 할거에요 와드 있으세요? 좋아요 에코 이거 모기 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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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있어요 꽤 좋으셨어요 이거 용먹어도 될 것 같다 용 힘줘? 네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먹지 말자 이거 봐주자 바텀 그 라인 밀고 빠지셔야 돼요 위험하시면 바로 빠지시고 마나 없어서 그렇게 위험하잖아요 와아 야 요새 알리즈 아 맞다 이즈 못하지? 아니 이즈를 못하는게 이즈를 아네 병진아 이즈 못하는거야 이즈 못하는거잖아 그게 아니라 이제 이즈같은 경우는 내가 케틀로 하면 이즈 나 이기는 새끼 아무도 못봤어 라인전에서 여기 실버 차라리님 궁 있으시죠 이제? 네 있어요 와 실수 개 돈독하구요 여기 섰다 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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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야 에코도 없어서 이거 가보죠 이거 궁 궁비죠 와 CS 내가 1등이네 와 와 발사기 와 와 갱플과 궁의 한상의 조합이야 와 갱플과 궁의 한상의 조합이야 아 와 정글 지리누 나 이제 러너의 미래 아니겠습니까? 지금 이판이 아 왠지 만시가 좀 쌀거 같은데 아 절대 절대 반반은 가능함 오케이 제가 쏠키를 못다주면 쏠키를 안다임 그럼 딱 그러면 되는거 아니에요? 근데 바텀 무조건 우리가 이길거 같아 진짜로 그 워크릉 힐은 내 게임 아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베스티아 천안하겠습니다 오늘 꼭 믿어주세요 여기 아마 에코 여기 있을거에요 오케이 블루 말고 저기 먼저 들어갈게요 자연한게 더 밀고 집에 가야죠 이럴때는요 지금 버텀 더 많으세요? 에코 에코 네 탑 다이브 될거 같아요 오케이 저 여기 보면서 거기서 일단 레드 먹는 중 좀 천천히 미셔도 돼요 에코 여기 나 가는쪽 나이스 와 바로 다이브 지금 뒤로 왔어요 에코 도망갔어요 저희가 레벨 더 높아서 이 정도 수도 될거 같아요 얘네 6렙 전기까지 와 리신보소 에코 따셨나요 네 그냥 에코 너무 약해서 지금 그래 얘들아 하면은 딱 이런 구도가 될거야 미드는 다 둘 다 0,0,0이고 전굴 싸움이야 전굴 싸움 미드가 제일 중요할거 같아요 형님이랑 제가 터뜨려야 형님이랑 제가 터뜨려야 수색할 시간이요 시에서 개척 바르고 있죠 잘 드시네 이것도 못먹은거야 고맙습니다 응 고맙습니다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실버 실력이 아니라니까 오늘 러너 대가리에 찍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다람쥐가 누구야? 서포터 앉아라 상대편 상대편 에이 승차가 분이라뇨 여러분들 제 키트 실력이 야 솔직히 이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 더 놓은 때도 씻은 깔끔하잖아요 통로를 열어드리면 통로 타지 마세요. 여기 다 온다. 이거 잡자. 갔나부터 잡네. 그냥 가나? 갔나 여기 있을 것 같은데. 잡아! 오 까비. 나이스. 네네. 어. 믿어봐. 하자. 어. 럭스 여기. 오케이. 좋았어. 예코 지렸고요. 와. 오랜만에 사람같은 리즌 본다. 맨날 진짜 실버티어 리즌 보다가 천탄기 리즌 다르구만요 여러분들. 안 그렇습니까? 와. 와. 지린다 리즌. 지금 몇 킬이야? 와. 10킬 일대. 탑 한팀 만들어서. 와. 또 간다. 또 간다. 2쿠. 2쿠 갑니다 여러분들. 자. 자. 열심히 너넨. 너넨 대가리라 생각을 하고. 자. 가나요? 자.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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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자. 궁 빠졌고. 1쿠. 어. 어차피axe. иш. mania. 이거 궁 쓸까 있는데 여기여기 아 코구마 여쌀 뜰자 이 플렉이 새끼야 와 나이스 와 좋아요 좋아요 모델스 캔디 창피콕 썼지 않나? 제이스 장인 뜨자 코구마야 그렇지 저한테 저 맞고 대갈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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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병신아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러너 대갈빡 부셨구요 다르지 판단이 다르죠 판단이 이 차까지 깔끔하게 고속도로 뚫어놓고 형 바로 달려가고실래요? 제발 지렸구요 받은데 아 이런거를 엽치기해서 켜 맞았는데요 어 꺼져 안타네 바로 이로 스피피하기 버틴 이로맨 이로맨 롱 이거야? 이거 노멀이야 저 텔 있어요 딱봐도 실버가 아니지 애들아 솔직히 딱봐도 실버가 아니구나 네 그래 모든사람이 그랬어 아 상대원딜 다이아인데 저쪽은 실버 아니지 상대 지금 플랩 여러분들 상대 원딜이 다이아에요 전시즌 근데 지금 개처받은거 보세요 CS차이 와 리신보소 리신보소 설마 이것도 아깝배 아깝소 빼고 바꿔주고 아 구레비를 안됐네 공속으로 딱 간다음에 와 잘하네 야 호진아 너 혹시 페이커 만난적 있어? 제일때? 페이커가 잘해 만식이가 잘해 만식이가 잘한다고? 뭐야 저새끼 불러드릴게요 야 고구마 1대1 뜨자 딱 지금 파는 여러분들 10시에 딱 이제 회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제가 개처받을게요 바터 이거 전령 하나 챙겨줘 네 바로 가겠습니다 네 깔끔하네 깔끔해 자 이따 하면은 나랑 서포터가 말 많이 하자 네 우리가 말 많이 하면 야 서포터아 너 나한테 10시때는 말 더 많이 해야돼 나보고 저요? 미세여 어 네 미세여 즐기고 하세요 이런거 어 네 말 많이 해야돼 네 말 많이 해볼게요 오케이 서포터자 저 궁 있어요 지금 깔끔하겠다 2차 보석으로 와 아 아 아 여러분 아바타라요 지금 오는데 개처발랐는데 바텀을 리스는 바텀 오지도 않았는데 한번도 어 어 수추맞고 고구모 마당수자 뭐야 쟤 수추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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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흐흐흐 형 그거 공석힌다고 하면 세요 지? 이거 실버? 실버의 다이아 역시? 우와 이거 코구마한테 맞자 까면 안 되겠네 존나 세네 판단 능력 극혐 아 근데 아니야 근데 이 있었으면 이겼어 병신아 만식아 야 만식아 너는 그렇게 따지면 너는 1킬 0 대 2 대시고 나는 나는 따지고 보면 2킬 1 대 2 대신데 근데 이 게임은 킬레스 게임이 아니에요 형 무조건 넥서스를 깨야지 이기는 게임이에요 형님 이게 실버들이 착각하는게 있어 늘 와 코구마 존나 세네 몰락 나오니까 이거 레드버그 무조건 이기네 내가 이 있었으면 무조건 이겼어 조언? 무슨 조언? 기억이 안나는데 봐봐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모든 나랑 말 라인 말 라인을 서본 사람은 다 저런 말 해 다 저런 말 해 아 진짜로 데려올게요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고구마야 조금마 마탈트 자 아 죽겠다 아 죽었다 뭐하냐 야 빨리 미자 빨리 끝내자 이거 너무 재밌다 오 뭐야 전멸이 있구요 인가봐 형이 간다 야 테룬 나이스 나이스 다이아 다이아 안당해 야 바드야 체력 좀 깔아봐라 체력 어 뭐야 나 차단되어 있다 까게 와 깔끔하죠 거의 순도 모시게 만드는 진짜 압박 순도 모시죠 저 차단돼 있던데요 러너 제X 오늘 제대로 짓 발라야겠다 속보 러너러 러니러루션 공사이 야 만식아 너도 러너 별로 안좋아하잖아 아 저는 너네보다 형님이 더 좋아 그렇지 오늘 제대로 발라보자고 아프리카 넘버원은 롤젤보다 소유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지 좋았어 어 내꺼야 음 내꺼야 야 이렇게 되면 진짜 진짜 누가 내가 조금만 더여 롤챔스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얘들아 나 근데 철박이야 조용한 철박이 저 궁 있어요 야 지금 아프리카 프릭 뭐 뭐시기 만들었잖아 프로팀 네 프릭스? 근데 그거 멤버 별로지 않냐? 아 형님은 있어야 되는데 진짜 라인상보다 그니까 진짜 여러분들 내가 그 모든 라인을 보는 그 눈만은 진짜 프로급이에요 욕먹는 타이밍이나 바로먹는 타이밍 그중 그중 크흐흐흐흐흐흫 어? 살았다. 불통이 없다. 콩무 덤벼이 개새끼가. 저기 안 죽네. 호프 너무 안 죽는다 진짜. 호프 있어 꺼져.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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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거를 몰랐네. 어 뭐야? 아 무섭네. 오 X때뻔했다. 저거 유인되나? 어 EQ 질이었는데 아. 럭스 오겠다 럭스 오겠다. 해보 해보 해보. 오 만식이 만식이 만식이. 파이팅 파이팅. 아 리즈 누웠구요. 오 만식이 만식이. 위에다 뭐하냐. 파이팅 해야지 만식이. 아 찐찐한 질기. 이거 가져? 나이스. 오오. 와 이거 질기네. 와. 이게 프로인가요 여러분들. 반응 보세요. 이거 싸울만한데? 3초. 오 가나요? 갱풀. 뭐가? 럭스 오기륨. 죄송합니다. quez 포장uell 너달리. 이것저것. name is hot. rock. 옆구리 타 옆구리 타 나 헤드에 너무 나왔대 아 뭐야 이렇게 세 카이팅? 카이팅? 카이팅 버터야! 야 손님 실버 아니잖아 이거 카이팅 내가 캐드라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카이팅 드렸죠? 에코스키피 해주면서 에코스키피 해주면서 카이팅 와 지렸다 방금 카이팅 다 피했다 야 빨리 끝내자 미드 밀어가지고 이거 노잼이다 렛츠고 와 이거만 딱 기준이야 너는 끝나지 여기 근데 와드였어요 아까 텔 탔어요 제가 지웠어요 믿으러 갑시다 여러분 에코 누구고 뭐야 이거 자 여러분들 독보다이 인생 아닙니까 혼자 가겠습니다 밀로 가겠습니다 에코 일단 궁쳐맞고 어 왜 이렇게 터지 오 깜이 갈수 비싸 오 뭐야 오오이 시 colleagues 와 나 체력 없다 와 캠프 존나 쎄 그 마자꼬 와 캠프 존나 잘해 나 그래도 저쪽도 다이아 급인데 다 다이안데 바로 나중이래 빤에 존나 약함 빤에 존나 약함 빤에 존나 왜 다 피해 아프다 근데 나이스 야 이대로 가 이대로 가 아 너무 쉽다 야 너무 쉽지 않냐 이거 왜 우리는 상대가 다이아 플레이 이게 양악했는데 지금 러너형맨은 골프를 상대로 꽤나 고전중에 나왔다 진짜로? 잠시만 속보 속보 와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와 이게 원대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나이스 존나 빡게 많은 척하죠? 저레도 나한테 안되요 존나 밴픽 정해져있지 않아요? 상대팀 보면 야 얘들아 이대로만 가고 서푼 더 더 말 많이 해야돼 방역처럼 하면 안되 어 존나 많이 해야돼 그리고 마이크 소리 좀 더 다들 조금씩 키우고 제대로 한번 하자고 알겠지 얘들아 형이 어 형이 지금 20분 동안 뭐 좀 해야돼 아 진짜 숙제? 어 숙제 해야돼 그니까 형이 다시 걸테니까 좀 이따 보자 한 40분쯤에 일단 밴픽 짜죠 그러면 밴픽 어떻게 할거야 제가 호스트에요 나가셔도 돼요 그니까 밴픽을 너희들이 한번 짜봐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분만 숙제 한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여러분들 잠시만 여러분들 20분만 제발 20분 딱 20분 자 여러분들 오늘 런움을 먼저 10시에 있습니다 출창가 일단 지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